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건가? 여기 50큰 밟다 떨고 왔어, 형님. 36큰 나왔네. 제가 가서 초과를 먹으러 갑니다. 랜턴님 한테 달라요. 랜턴님한테 달라요. 빈내놓은 말이에요. 빈내놓은 말이에요. 빈내놓은 말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먹음 잘 안 챙기더라고요. 빈내놓은 말이에요. 아깝다. 저거 쪼죠? 파베이 5초인데. 오른쪽 앞에. 100? 근데 A콕이 없어서 안될 것 같아. 못 올라가냐. 여캐라서 못 올라간다. 여기 딱 교전 장소인데요? 여캐라서 싸우는데. 어 뭐야. 나 아까 술탄 던지는데 앉은 자세에서 못 쏜다. 씨를 자꾸 눌러도. 자세가 고정인가 봐. 천장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멀다. 후방에 못 맞추겠는데. 어 진짜 템이 9대기인데. 빡교가서 한번 애들 죽을까요? 빡교가 애들 죽을까요? 빡교가 애들 죽을까요? 빡교가 애들 죽을까요? 빡교가 애들 죽을까요? 어 이거 정중앙인데. 여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못 잡겠다. 다리 위로 잡힐지. 다리 아래로 잡힐지. 그 못 잡아요. 8개월 아니면 잡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학교 털어볼까요? BSTG는 뭐길래 자꾸 자주 보이지? 카스 뭐. 카스 더 큰거가. 어 여기 411이다. l denser 사드신 분, 파훈sw fabric. 유리 오세요? 저 제가 죽여요? 이쁨 있어요? 저 어차피 그거 4배예요. 저주?? 저주를 내리는 일형님! 그.. 화내요? 템 다 털었는지 거기? 학교 학교 내가 아까 초서에 그 템 뜯는데 나 먹었어 나 초끼 먹었어 초끼 레벨 1 자리 바로 보고 니가 말했냐? 어 못 올라가나? 올라가고 싶다 사다리는 만들어 놓고 사다리 타는 키가 없어요 게임이 사다리 있지만 타는 건 아니라 어떡함 저희 또 가 저희 원투로 되는 거 봐야 돼요 다리를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또 다리 끼고 병신같이 싸울 수도 있고 얘네 로즈옥이 안 오네요 도로에서 싸우는 거는 끝난 거야 참고 쪽 얘네 또 테두리 끼고 노는 거 아니야? 안전국 테두리 아니 도로에서 도로에서 여기 초밥에 원투로 되는 거 한번 더 나누면 좋겠다 불생기 뒤비전 하다 오셨어요? 뒤비전 랜 이거 심하게 졸면 돼? 나 맞췄다 어딨어 왼쪽에 날라오는데? 왼쪽에 날라오는데? 여기 전방에서 날라오는데? W 아니에요? W쪽? 네 W쪽이야 소리가 내려갔냐? 내가 여기 어떻게 해? 어 나 내려갔어 나 치료 줘 안보여 헬멧 터졌어? 라니? 우리 둔 있었는데 왜 니만 맞았냐? 방금 철탑에 팅 소리 나긴 했는데 차! 차! 바로 아래 우아지 네 진짜 끊기네 차들 네 내렸어 나 쪽으로 밀킹이 한번 볼게요 또 하나 걸어 파망 직사? 어 직사 직사 다 죽었어 해침 팔밍 조심하면서 팔벨 제가 낄게요 사벨 필요하신 분? 일단 그냥 얘 꺼볼게요 팔벨 챙겼어요 진짜 팔벨이 있어가지고 밖이 다 터졌네 이거 차도 버그 생겼더라구요 존나 깜빡거려요 어디 시공에 갇혀버렸는지 얘 먹을 거 없다 얘네가 쏬나? 차 타면서? 그랬을 수도? 여기 올라오고 헤매디스였는데 제가 챙겼어요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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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급스탑에서 내려오는 거 카키색 킹 야 조빅이 점프하고서 총 맞았어 훔쳐다니는 찐따 근데 왜 학교 쪽에서 안 날아오지? 얘가 파우니 손해 같은데요? 소음기 있나 그러면? 소음기 있으면 대박 사전 연계 잘해야 돼 이미지 이따 SMG네 우리 총 건너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들었을 때 이미지 4배율 있으면 여기 대홍량 축드롭으로 뭐 남는 거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아까 시체중에 이제 애들 막 브리칭 차지해서 건너오고 할 텐데요 그냥 뒤뚫어도 있는 대홍량은 껴놨어요 아 지금 진짜 진짜 아 치료한다 진짜 저 의료용 힛지 나 치료하다가 헤드샷 맞고 죽는다 에너지 드링크 많은 사람 나 저 세 개 진통제 하나랑 아 세 개면 적잖아 저 세 개 여섯 개 있어요 일로와 일로와 나름 좀 나눠 도대체 벌써 열한시 반이네 안 먹어져 아 근데 저 찐따 뭐하고 있었냐 대놓고 뛰네 안 먹었지? 먹었어 먹었어 등대 빌려줄까? 아 구급상자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저 하나도 없네요 나 나 나 보상 하나 있어 나 나 두 개 줄게 제가 일용 키트 하나 드릴게요 일용 키트 하나 나 버림? 저 구급상자 두 개여서 못 드리고 일용 키트 드릴게요 뭐야 자리 없대 너 하나 챙겨 일형님이 일용 키트 주셨어 나 전 Ổ 아 기바이브 템 숨어있어야지 붕대가 좋은 게 그거네요 위쪽이네 우리 위쪽이야 다리 건너져 붕대가 좋은 게 용량이 짱네요 근데 너무 개미 콧 닥지만큼 겨우 걸어갈거야? 아 차가면은 불었어 나 진짜 낙하 피해 이거 하다가 신자니깐 게임이 적응이 안돼 나 아까도 너 타고 가? 우리? 게임 특색이야 완전 다르잖아 그냥 빠르게 건너 뛰다가 퓨즈 낙사했어 뛰어넘기 활성화 안돼서 그냥 걸어가죠 차 타는거 너무 어그로 심해요 아 혹시 8배율 하나 드시고 계시죠? 총 4배율 혹시 있어요? 아니요 저 4배율 하나도 없어요 아까 4배율 있었는데 거기 가방에 내가 먹었어 그럼 저 그냥 넣을게요 죽으면은 돌려쓰죠 러시아 군인들처럼 어 이거 홀로 뭐야 이거 이게 홀로 뭐야 진짜 버리셔 똥 쌌다 똥 왜 가면서 똥 쌌어 혹시 고정기 필요하신 분 앞에 벙커에서 똥 싸실? 오른쪽 위 앞에 탈 아 맞다 어? 7.62mL 탄이 있어 45발 좀 많은 7.62mL 5.62mL 안 건너는게 말挽이 됐다 어후 어 뭐야 뭐야 나 왜이래 너 수영이상하믄 그 핵합종이 있다가 술 타먹고 다 죽는거 아니 죽기전에 잘라야죠 처음에는 내려와서 저 패고 어? 나 레벨2 필요해 여기도 있네 누가 가방 없어서 먹다 마셨네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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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에 있어요 아래층 아 근데 나 총 못 쏘겠다 유리 깨질 때 프레임도란 미쳤다 오브젝트 갑자기 확 생기니까 마이크래프트 유리 깨지는 소리야 뭐 다리 넘어오는 거 싸죽이면 될 거 같은데 여기서 다리 잘 안 보인다 저 배율이 무배율이 주스끼 아이디 베스트 겐지야 오 파혼이 부패 애들 찐따 대박 이제 간 건너 올 텐데 큰 다리로 간다나 일단 위치를 봐서 애들이 다 남쪽에서 많이 올 거 같아 패드가 한 번도 안 떴어 서른 둘 아이씨 자꾸 쳐 내렸다 안 들어왔다 내렸다 안 들어왔다 내렸다 안 들어왔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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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팍팍 아 왠지 여기다가 정면에서 보일 거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 제가 정면 쪽 보고 있을게요 애들 막 물 건너 오나 사소리 다 가깝다 저희 건너 온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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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와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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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범위 바뀌네요 오줌 싸고 올게요 오줌 맨이라 빛 빛 그 집 조심 앞에 노란 검을 수색하죠 노란 검 어 잠깐만 발견 발견 어디 어 확인 확인 어 저 맞음 저 맞음 얘네 안다 저 누이친 좀 빠질게요 반대 맞아가지고 나도 업무해줘 교전중? 네 교전중 엔더블 엔더블 한 문대 하나 하나 접근한다 잠깐만요 불을 빨리고 갈게요 다운 기절 대체 무슨 깡이냐 이 새끼 잡을 수 있다는 깡 저 돌아서 가 하나 잡았어요 아아 어딨어요? 아 발견 발견 기절 하나도 있어요 하나 더 기절 기절 나무 뒤에 있다 네 확인 컷 아 얘 아니구나 엔더님 거는 잘 쓰겠습니다 아.. 4배열 하나만 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4배열 가져가세요 네 얘들 저 총 부품 없을려나 브리온 키트 여기 형님 뭐함? 무슨 깨 앞에? 왜 서있어? 저 저 밤에 있어? 어? 밤에 있어 밤에 아니 저기 서있는데? 어디? 그 나무에 제가 선체로 죽었나본데요? 저는 우선다 어디? 거기 바로 앞에 얘네 차 타고 왔네 죽었나보네 없어졌나보네 지체가 소음기 AR 우리 빨리 가야돼 우리 빨리 가야돼 가야돼 북상자 이런거만 좀 챙겨 원 원 원 쭈야된다아 아 달려야겠다 아 많이 못 먹었는데 딱건도 바꿨어야 되는데 콩을 못 바꿨어 소음기가 무겁네 소음기 용량이 20이네요 시발트 저 오른쪽에 주유소 있네 주유소가 제일 싫더라 헉 아 기간다 아 벗질만하네요 그래도 얼마나 먹으면 저이? 배머네 가서 뭐 약 한번 빨고 보스트빨고 채우죠 이거 산 잘 타야되는데 아우 되게 애매하다 너 저기 가리쪽으로 가 너 가리쪽으로 가 아닌가? 아 안되겠다 욕명 가야지 겁나 찌어야 되네 저기 그 집이구만 아 이거 원 데미지 올랐다 이거 다 줄어가지고 어 왼쪽 왼쪽에 330도 하나 저 이거 달려야돼요 저는 진짜 너무 없어서 기절 기절 저 피 좀 채울게요 피하여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 기절 기절 왼쪽에 240도 발견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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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보급상자 야 술탄 던진다 저 새끼들 저 이쪽으로요? 저기도 뛰는다 좋아 오키 꽉이 스태프 종료 공격종 도깨 피윽 근데 무섭죠 뭐 먼 바로 앞에 내 하 하나 더 있어 오 헤드샷 여기 여기 베타 다운이에요? 절이 내가 아직 사망 안 했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사망하네 바니 쪽 앞에 죽임 바니 혼자임 약빨고 뛰어 우리 가야돼 이 집안에도 하나 있는거 같아요 애들 존나 온전히 모여있었거든요 제가 우측으로 와있어요 아 근데 근거리 애들 존나 순간이동하던데 직선이동 안하네 어 전방에 300..320도 집안에 있어요? 아뇨아뇨 형 품질 품질 집안에 없어요 빨간집 쪽으로 갔어요 전체에 소리 한번 들렸는데 존나 쏜데? 이쪽으로 정면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좌측에도 하나 있는거 같은데 애들 뛴다 뭐지? 병신인가? 거의 많네요 왼쪽 위에서 쏘는거 같아요 네 왼쪽 위 여기 도로 아래에 붙죠 여기 한 번 언덕이 있어가지고 아 시발 존나 아픈데 이거 여기 지금 앞에 한 명 있었어요 도로 건너간다 오른쪽으로 확인 일단 저 그냥 달릴게요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왜이렇게 멀아! 왜이렇게 멀아! 아아 이렇게 멈춰로 지불해요 엽 다행중 중통치부심 다 빨고 네 아직 살았네 문 닫았어야 되는데 이제 닫고 올게요 좀 올라갈게요 저 약 좀 먼저 먹을게요 이거 존나 빨리 가야되요 개 아파요 이제 몇초 남았어요? 58초 분통제 먹고 바로 달려야겠다 뒤에 하나 있었는데 어디갔지? 네 확인했는데 저도 두팀 이상 남았나보다 아 저쪽 집에도 하나 있는데 어디갔지? 죽여야 되는데 옆집에 갔나? 우측집 하고 가야되나? 이 집 뒤에 있나본데요? 어 저있다 어디있어요? 저거 어디있어요? 사망 사망 초소쪽 아닌가? 그럼 집 들어오세요 시간없어요 그냥 가셔야되요 저 죽어요 이령이 버려야될거같애 네 저 무빙하고있음 그냥 4명? 4명 남았다 왜서 쏜거지? 못봤는데 이령님은 누구쏘어요? 모르겠어요 저 뒤에서 갑자기 머리뚫려 아니 이령님이 쏘네요 아 그 전방에 있던 나무 죽었어요 쟤요 쟤요 쟤? 네 여기 버논 밖인데 어디야? 어 방금 점프한거 맞죠? 네 사원님 우측에 있네 아이씨 아이씨 존나 잘 쏘네요 연막 뒤에 숨어있는데 사원님 뒤 좌측 좌측에도 안있어요 연막쪽 3명 연막 뒤에 숨어있는데 나 쩔쩔 튀겨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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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남은거 같은데 저기 기절이었잖아 2명 아 스타나 우리팀일걸 아 하나 더있다는게 없는거지 그쪽편이 있을거같애 언덕너머에 이거 뭐냐 나 연막 뒤에 있는데 걔 두드려 맞았어 4대를 맞았어 4대를 못나? 오른쪽 언덕너머에서 기습조심 어 있네 있네 어 제대로있네 하나 더있대 하나 더있데 나 어디있냐 어디있냐? 나 어디있냐 전 다잘썬다 쟤 에이 핏구데기 진짜 잘썬다 나 안보였어 쟤 흫 흫 흫